안녕하십니까 인문화 컨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삼국지 연의 속 리더에게 배우자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지 연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져서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한 15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좀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었던 어떤 고사성어라든지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위나라 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영교 아부천하인, 휴교천하인 무아.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 망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바로 조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조는요. 동탁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정궁이라는, 진궁이라는 사람과 함께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궁은 조조에게 굉장히 진심어린 친구? 동반자? 이런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진궁이 조조에게 어떻게 보면 학을 뗐던 일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버지인 친구, 아버지의 친구였던 여백사의 집으로 가서 몸을 숨겼던 조조는요. 그 집 사람들이 이제 막 쑥닥쑥닥하는 얘기를 방에서 듣게 돼요. 묶어서 잡을까? 아니야. 먼저 잡아서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쑥닥쑥닥하는 걸 몰래 엿든 조조는요. 아 지금 이 여백사 가족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서 동탁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또 때마침 여백사는 자리에 없었어요. 집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칼을 빼어든 조조는 기습을 해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돼지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이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백사의 가족들은. 자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아 이거 내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진궁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치다가 이제 마침 조조에게 좋은 술을 대접하려고 술을 사가지고 오던 여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여백사가 어 자네 지금 어디 가는 겐가? 내가 자네 주려고 좋은 술도 사왔는데 라고 하니까 조조는 군말 없이 여백사마저 칼로 베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궁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네가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 가족들도 다 죽였으면서 네 아버지인 친구인 네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까지 왜 죽이는 거야?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저버릴 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즉 여백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이 죽은 걸 보면 불명히 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동탁의 어떤 군대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럴 텐데 내가 그런 꼴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거에 바로 조조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희생은 해줘야 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는 없지. 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큰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 자기가 하는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정도의 희생은 굉장히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조조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조조는 자신을 도와줬던 진군과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계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중이라는 지역을 두고 유비의 군대와 조조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일진일태를 거듭하던 아주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게 되어 어느 쪽도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반찬으로 닭갈비를 먹고 있던 조조에게 하우돈이 오늘 밤 암호는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왜 우리 군대에서는 밤마다 경계를 서는 보초병들이 낯선 사람들이 오면 암구어를 되게 교육을 받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조조신형에서도 이렇게 낯선 세작이라든지 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밤마다 암호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계륵 즉 닭갈비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장 양수는 자기 휘하에 있던 부하들에게 철군을 준비시켜요. 야 짐 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를 찾아온 하우돈에게 이제 왜 그런 짐을 싸게 하느냐 라고 하우돈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닭갈비라는 건 버리기는 아깝지만 사실 딱히 먹을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유비군과 싸우고 있는 이 한중 땅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조조가 암호로 계륵을 선택한 것은 결국 이 먹을 거 없는 땅에서 포기하고 나가자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하우돈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짐 싸 라고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각각의 부대들이 짐을 싸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이 밤중에 진영이 소란스러워 졌겠죠. 그러니까 조조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부관이 이제 사실은 양수라는 부장이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다들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자 그러니까 조조는 양수를 데려와. 그런 다음에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읽어 라고 하면서 양수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사실 양수의 예측이 틀렸던 게 아닌데 조조 입장에서는 내 밑에 부하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경계되는 일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다음날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유비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조는 후회를 하죠. 그때서야. 아 내가 어저께 그냥 철군 할걸. 양수 말대로 사실 내가 철군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냥 철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고 다시 죽었던 양수의 장르를 좀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걸 바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조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조 밑에 조금 전에도 잠깐 등장했던 하우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과도 관련된 거예요. 지금 화살을 입으로 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래 신체발부라는 말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아, 입신양명, 어후세, 효종아 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돌을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효의 끝이다. 라는 효경이라는 책에 실린 공자의 가르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게 바로 삼국지 연의 속의 하우돈이었다는 거죠. 그는 여포의 부하인 고순과의 싸움 중에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순의 부장이었던 조성이라는 장군이 쏜 화살의 한쪽 눈을 막게 돼요. 그 정도였으면 아마 우리 일반인이라면 아 나 죽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대굴대굴 굴렀겠죠. 자 그런데 하우돈은 자기 한쪽 눈에 화살이 꽂히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소중한 눈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라고 하면서 그 눈을 화살제 뽑아서 씹어 삼켰다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다시 내 몸속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좀 되게 사이코 엽기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하우돈의 이런 일화가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 장면에 이것을 통해서 효경에 실렸던 이 공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이 하우돈은 조금 역기적이긴 하지만 효를 실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콘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번째는 칠보지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를 한편 보도록 할게요.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이 우는구나 본 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급히 삶아대는가 자, 위나라의 조조는요. 문학적인 소질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셋째인 조식이었어요. 그래서 조식은 자신을 닮은 조식을 무척이나 아꼈고 큰아들이었던 조비를 대신해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까라는 길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조의 어떤 고민은 그냥 고민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후계자 싸움을 걱정한 대신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이 조비도 결코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조는 조식을 더 사랑했다라는 건 맞아요. 자, 조비는 그럼 조비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내가 마사들이고 후계자인데 내 동생인 조식이 글을 잘 쓴다. 문학적 재능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내 자리를 뺏길 뻔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조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증오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조가 죽고 이제 조비가 정식으로 위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 조비를 불러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가 그렇게 글을 잘 짓기로 소문이 났으니까 그럼 어디 한번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에 실을 한 편 만들어서 지어봐라. 만약 니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주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즉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식은 바로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면서 위와 같은 실을 지어서 읊었다라고 합니다. 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이 우는구나.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급히 삶아 되는가. 자, 여기서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는다. 이 콩대가 누구예요? 바로 형인 조비를 의미하는 거고 삶아지고 있는 콩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 조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이 콩대가 콩을 삶는 데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한 뿌리에서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시간인데 어떻게 형은 나를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느냐라고 하면서 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비유적으로 만든 시인 거죠. 그러니까 일곱 걸음을 걷는 중에 벌써 이런 시 한 편을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 한 편을 지어냈다는 걸 보면 결국 이 조식이 가지고 있던 문학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식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비는 그제서야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조식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시를 칠보시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일곱 걸음만에 이런 훌륭한 시를 지어낸 조식을 칠보지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다스리던 어떤 봉읍지에서 조식은 우라병으로 결국 죽고야 맙니다. 어떻게 보면 조비가 원했던 대로 결론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조의 위나라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고사성어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손꼽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비의 총나라에 얽힌 고사성어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 나누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